블박차 유턴할 거예요. 가겠습니다. 유턴 갑니다. 영상이 좀 흐릿하네요. 저기 보행자 신호에 유턴할 수 있어요. 유턴을 하는데 오토바이... 쾅! 어허... 블랙박스에서는 오토바이가 보이는데요. 저는 오토바이 여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돌잖아요. 이쪽으로 돌기 위해서. 그래서 넘어가는데 아! 오토바이가 오네요. 아, 이분이 여기에서 대각선을 해서 그냥 쑤! 아이쿠! 그런데 제가 바퀴 4개가 다 중앙선을 물고 돌았네요. 앞에 유턴 구역선, 신색 점선 거기서 돌지 않고 바퀴 4개가 돌았어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래요.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인데 블박차도 블박차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사고래요. 내가 피해 차량이긴 하지만 4바퀴가 다 중앙선을 물고 넘어서 피해 차량... 아니죠, 중앙선 침범사고랍니다. 깜빡이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토바이 운전자 3조 진단이래요. 검찰을 넘겼더니 검사가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 맞다, 4바퀴가 다 중앙선을 물었으니까. 아니, 그것도 몇 미터만 앞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중앙선 반만 물었을 때는 또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 안 하죠? 아니, 그것도 몇 미터만 더 갔으면 되는데. 몇 미터 더 갔어도 똑같은 결과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사고 아니다. 투표 시작. 100 대 0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과실 비율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과실은 지금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70%, 불박차 30% 그렇게 진행되고 있대요. 중앙선 침범사고냐 아니냐를 여쭙는 겁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벌 대상 맞다가 72%. 몇 미터만 앞에 갔어도 결과... 그래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라는 측면에서 중앙선 침범사고 아니다라는 의견이 28% 있습니다.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런데 약식 기소돼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판사한테 좀 의견서를 내시죠. 그래서 판사님,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돌아서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몇 미터만 딱 들어갔으면 불과 한 2, 3m만 더 갔으면 됐는데 제가 그걸 못 봐서 이렇게 한 거. 이것이 과연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사고인데 제가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는 게 맞는지 이걸 좀 법리적으로 좀 다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저 혼자 다투는 것보다는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판사님께서 정식재판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운전자 보험에서 사선 변호사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다투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한번 의견서를 써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렇네. 이건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네. 왜냐하면 투표 결과도 한 7대3 정도잖아요. 이거는 중앙선 침범사고 바로 인접한 경우에 그냥 정상적으로 오는 차와의 사고가 아니고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사고니까 이건 다투면 여지가 있다. 그래서 통상회부해 주면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판사가 그렇게 안 해 주고 바로 약식명령 내려오면 그러면 본인이 정식재판청구야죠. 그래서 본인이 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